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어 내가 가진 모든 세상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 맡기게 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으로 응답하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느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이라 불릴 정도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포함한 하나님 구원사액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 오늘 살펴볼 43장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정도를 넘어선 출 바벨론의 새 일을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몇 개월간 지속되면서 두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소식과 경험이 모여 무용담처럼 이야기 되어지곤 합니다. 최근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확진 사례가 교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니 설마 설마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다가 또 주변이 잠잠해지면 더 큰 무용담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나간 일들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행했던 경험으로 과거를 정리 판단하고 그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현재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나의 새 일을 찾아 하나님의 스케일을 믿고 체험함으로 모든 염려를 아웃시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인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이 출애굽의 일들을 능가하는 새로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하겠다고 하시며 세상에 아는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능가하는 일에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광야의 길이 나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의 강을 내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넘어 출바벨론을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원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해롭게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에서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이미 예의하신 응답에 기도와 강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누려야 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나의 새 일입니다. 장차 들찜 쓴 꽃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냐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백성들 뿐 아니라 학차는 들찜 쓴까지도 심지어 지금은 믿지 않지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은 태초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장세진에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열방 중에 선포하며 알려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주의 행사를 만방에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새일을 행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곧 증인의 사명입니다. 은약 백성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요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참 기쁨을 맛본 자들은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방으로 다니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유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유를 구하는 것이 나의 새 일입니다. 여호와께 죄의 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모든 일은 구원의 사건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의 그런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해야 할 일은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욕심의 핵심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서론을 완전히 끊고 또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모든 일을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새 일을 찾아 하나님의 새 일에 함께함으로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영적 단사의를 살며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본론 인생 24제자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이미 예배하신 응답 속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새 일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1인 1교회와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전도와 성교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트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